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밀을 농사진료입니다. 저 분이 농사진료 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아니고? 네, 저기 물에 가기는 음순점 농구에 빌만 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요? 이게 중요한 곳이야 여기가 뭐 싶은 거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요? 여기가 2021년에 유지한 곳인가요? 아기구 복사진료 밀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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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제 개인 사이트에서 도망쳐. 뭐지? 운동? 이리 놓고. 이렇게 간식을 썰어갔어요 천사하게 먹어야지 집사는 무선에 집사는 어디에 있는지 아, 그래요? 집사는 아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 집사는 아예 여기가 골고루다운이 있고 아, 그래 본인은 방디에 본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곳 매운 고추 밀폐 밀폐 밀폐를 넣을 수 있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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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